글라이더 11대1 크로스컨트리 급상승 크로스컨트리 소어링, 크로스컨트리 급상승의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경험 많은 조종사와 경험 부족한 조종사 모두가 크로스컨트리 준비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세부사항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체크리스트는 가정에서 남겨둔다면 이륙 전에 켜놓지 않은 기압계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또한 어셈블리 항목과 같은 비행 안전사항이 점검되거나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행 전 조직력을 높이는 것은 비행 중 스트레스를 줄여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루 비행 기술이 발전되면 조종사는 비행 경로 상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계획도, 반면 항공차트는 교차 나루 비행 시 도용하는 지도이며 6개월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지형, 도시, 주요 도로 및 고속도로, 호수와 같은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넓은 초원에서 농장과 같이 공중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능들도 보여줍니다. 항공계획 또는 사설 및 공공공항, 항로, 제한구역 및 경구구역, 그리고 다른 공간 등급의 경계 및 상승 제한의 위치도 보여줍니다. 공항 정보에는 비행장 고도, 포장된 모든 활주로의 방향 및 길이, 활주로 조명, 사용 중인 무선파 주파수가 포함됩니다. 초기의 섹셔널 차트에 익숙해지기 좋은 장소는 지상에서입니다. 지역 소어링 사이트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가상의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수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비행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 언덕, 산, 큰 호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과 기호들을 공부하십시오. 비행 경로 상에 사용 가능한 공항은 무엇인가요? 제어탑이 있는 공항이 있나요? 각 공항의 모든 숫자와 기호를 식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법 내에서 찾아보십시오. 비행 경로 상에 수업 B, C 또는 D 공역이 있나요? 제한구역이 있나요? 비행로에는 항로가 있나요? 지상학습을 통해 섹셔널 차트에 익숙해지면 지역 비행에서 몇 마일 이내의 특징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크로스컨트리 비행이든 홈스워링 사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착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종사와 크루는 비행전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행이 공항에서 끝날 경우 공항에서 에로토 인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트레일러 인수가 더 일반적입니다. 트레일러와 견인, 차량 모두 출발 전에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트레일러는 도로 주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글라이더를 위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종사는 긴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백하는 절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견인 차량은 견인을 위해 충분히 강력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검색 크루와의 무선 및 전화통신 옵션은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행 전에는 자동 비행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표준 브리핑과 소어링 예보를 얻어야 합니다. 브리퍼는 예정된 경로에 대한 일반적인 기상정보뿐 아니라 노탐, 앵및 또는 사이밀, 고공풍, 진입 중인 전선 또는 강철사 증상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 전망에 따라 초보자는 소어링 사이트에서 더 경험이 많은 크로스컨트리 조종사들과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은 다음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위해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다양한 기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여러 옵션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친 코스 300 해리 비행이 목표. 인 경우, 몇 가지 가능한 왕복 또는 삼각형 코스를 미리 계획하여 특정 날짜에 최선의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행 전날 특별한 항목들이 준비되고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행날 아침에 많은 최종 세부사항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부족은 지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한 소어링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아 계획한 비행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 나쁜 계획으로 인해 급한 마지막 순간의 준비와 출발에 서둘러 중요한 안전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조종사와 경험 부족한 조종사 모두가 크로스컨트리 준비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세부사항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가정에서 남겨둔 단면, 이륙 전에 켜놓지 않은 기압계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셈블리 항목과 같은 비행 안전사항이 점검되거나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체크리스트는 조직력을 높이고, 비행 전 스트레스를 줄여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크로스컨트리 비행에서는 지역 비행보다 많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종사의 편안함과 생리학적 요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하여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조종사들은 배낭형 음료수 공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더 긴 비행을 위해서는 방전 시스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비행은 최대 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음식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에 착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랜드아웃 키트와 글라이더를 고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내용물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긴 비행 시에는 추가적인 물과 음식이 필요하며, 걷기에 적합한 신발이 유용합니다. 휴대용 전화는 통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길을 잃은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위치 무선 비콘을 소지하는 조종사도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스워링을 위해서는 다음 상승 기체나 적합한 착륙지까지의 글라이딩 거리를 계산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거리 측정은 섹셔널 차트와 탐색 플로터, 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섹셔널 차트와 플로터를 예비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플로터는 코스 각도를 측정하고 참조 인덱스 홀을 제공하여 거리 측정을 도와줍니다. 비행 전에 플로터를 이용하여 각 비행기의 성능에 대한 참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활공, 활주, 계산은 앞바람 또는 역바람과 싱크 속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구 및 계산 방법은 수준에 따라 다양합니다. 항법 플로터는 각 항공기의 성능 폴라를 기반으로 하여 뻗치기를 고려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고성능 글라이더는 활공, 활주, 내비게이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활공, 활주,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활공, 활주, 보조 도구 중 가장 간단한 것은 폴라에서 유도된 거리, 대풍속에 필요한 고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종 일부 보관이 필요하며, 숫자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원형 활공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조종사는 필요한 고도를 거리에 대해 읽을 수 있으며, 예상 풍속이나 역풍과 같은 다양한 설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형 활공 계산기를 사용하면 조종사가 원하는 활공을 실제로 달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나타낸 것보다 강한 역풍이나 강한 하강 운동이 높이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 설정에서는 예상 10노트 역풍에 대해 3600피트가 18마일을 글라이딩하기 위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5마일을 글라이딩한 후에도 2600피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활공, 활주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도만을 나타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자책 31건 중 한 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31개의 전자책 중 최대 1분개까지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